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아이들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웬만하면은 다 아 저놈새끼 그래가지고 나 뭔 얘기하다 이거 했죠? 아 공겜 얘기 그래그래그래요 그 공겜을 좀 연속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많이 쑥 돼가지고 공겜도 이제 맨날 맨날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날먹방송 결론은 롤은 날먹게임이다 아 이게 나는 하던 게 있잖아요 하던 게 I have experiences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League of Legends is very easy 허셈은 날먹게임의 계정을 삭제했지만 다시 만들었다 뭐하러 지웠음 임팩트가 있잖아 오늘 롤 할 거예요 일단 제 상대는 보시다시피 카밀이고요 나게 떨린다 롤 아니 저 칼바람은 제가 가끔씩 지인분들이랑 하는데 협복은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마우스를 라타우님이 선물해주신 이 마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좀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변명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 조금 옛날 실력같이 나올 수 있을까? 라는 제 조바짐이에요 뒷깐 거 아닙니다 지금 미니언 다치 하나 했거든요 비에고님이 지금 탑 쪽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탑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잠시만요 이거 킬각이거든요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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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해줘요 선생님들 요렇게 아니야 옛날처럼 안되네? 사실 변명 안하겠습니다 저 빡겸 할게요 근데 여기서 강과를 하시면 안되는 게 저 친구랑 저랑 CS 두 배 차이나요 선생님들 담근 걸 보시면 안 돼요 저 뭐하노? 이거 뭐지? 어 이거 집 안 갈게요 그리고 헬프 요청 찍으면 됩니다 아 진짜 와야되는데 아 진짜 와야되는데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좋습니다 이거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왠지 저 지금 라인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 다 타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처음 시작한 거 아닌가요? 아직 30매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갠세이 노노 왜 예민해? 이거 롤만 하면 너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 되게 안 예민한 사람인데 자아성찰 완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롤만 하면 본성이 튀오는 게 아니고 롤만 하면은 이상한 쉿 킬 내준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죠 더 스킨 스킨 저 프레스티지 갖고 죄송합니다 예 빡김 할게요 자 일단 이거 헬프 요청 한 번 이거 진짜 무조건 잡거든요 봐봐 내가 어그로 끌 거예요 봐봐 얘 지금 흥분 난다 이제 잘 봐 흥분 안 할 수가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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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하잖아 자 이제 킬은 나한테 양보해 주겠지 봐봐 비에고님은 게임을 할 줄 알아 어 뭐야 깜짝이야 아 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 방금은 돈미샘이었어요 아니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한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깔고 킬각이에요 나 잘했지 아직 안 죽었나봐 방금 플레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 친구가 다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가오는 타이밍에 버섯을 깔아서 슬로우를 건 다음에 톡톡톡 톡톡톡 때린겁니다 별거 아니죠 네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르다 잠시만요 비에고님 위험해요 지금 나 죽은거는 둘째치고 일단 이거 도우러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나 가요 나 지금 가요 이거 3대2 가능합니다 3대2 가능해요 오리아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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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능합니다 잘 봐 응 응 붕 붕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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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명이에요 실명이 한 대 맞아도 돼 그렇지 잘했네 오리아나 진짜 잘했네 이게 오더입니다 오더 오더를 들어줘야되요 그럼 타비하는게 이런거 밖에 없어요 그니까 들어줘야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플레이였어요 나 잘했지 나이스 질거 같죠 지지 않습니다 저 친구 대포 먹을 때 갠세히 한번 넣어주고 대포 못먹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계속 깐쩍깐쩍거리다가 저 플래시도 있어요 멋있게 플래시를 뺀 다음에 제가 역공 할거야 역공 어떻게? 보여드릴게요 쟤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거야 나이스요 뭐였지 나이스 아깝네요 아 그죠 아까웠죠 아 이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내셔이빨을 일단 가구요 그 다음 템은 이거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저 구인도 가고싶거든요 좋아하는 라인이 한군데가 있어요 제압되었습니다 원딜 라인입니다 제가 애초에 티모를 원딜처럼 플레이를 해가지고 원딜을 가더라도 나름 서포시랑 케미가 잘 맞더라구요 다음판 원딜 할까? 아니요 티모 하겠습니다 탑 정글 다 먹힌거 같고 이거 미드가가지고 한번 자르반 혼조를 내줘야될거 같아요 오리아나님 준비됐나요? 나는 이제 준비됐는데 잘 봐 잘 오리아나님 이런건 왜 안지워 오케이 오리아나 그거 도우러 가요 나 이거 먹을테니까 굿 먹으면서 합류할거에요 합류 아싸 개맛있구요 자 그리고 밑에쪽에 지금 싸움 났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딴테 킬 그렇지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바텀으로 달려가서 좋아 좋아 가 가 가 가 가 좋아 좋아 이거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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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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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일로와 오리아나님 죽어 그냥 아씨 이런 와야지 와야지 비전쓰고 먹어야지 자 지금이요 쟤네 팀플 되게 좋네 하하하하 얘 얘 뭐하는거지 아냐 아냐 죽어요 그냥 죽어요 아 참 왜케 쎄 데라스 저거 뭐야 아냐 이거 내가 살려줘야돼 어떻게 제발 제발 아 개맛있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냥 너도 죽어 죽어줘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개맛있다 와 아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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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이즈리얼 꺼져 상대 이즈리얼 꺼져 상대 이즈리얼 꺼져 어디서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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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유 나쁜말 죄송합니다 가세요 가세요 음 어? 야아아아 지금 가면 되겠다 고고 안녕 짱사죠 핫 하아 하아 아 구인수 띠 나이스 좋아요 제발 살라줘 나이스 으ㅂ 으흐헤헿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님 자 지금 24분 동안 17킬했으니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대략 1시간하면은 40킬 정도 마 뭐 뭐 롤 재밌다 진짜 재밌는데요? 저 레벨업 했어요 선생님들 저 1업 더하면 랭크도 되는데 선생님들 보이시죠? 2계정 만들고 레벨 29 될 동안 7판 냈어요 방금판까지 합쳐서 진짜 롤 안했죠 음 질량 한번 보겠습니다 음 1등 아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17칼 축하드려요 아 평범손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30만원을 뺏을 수 있다는 오만함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